어린이날 100주년인 내일 경남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. 내일 오전 10시 MBC 경남 홀에서는 K-POP 커버 댄스와 뮤지컬 애니 갈라 콘서트 등으로 꾸려지는 제44회 경남 어린이 큰잔치가 펼쳐집니다. 국립김해박물관은 내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미량아리랑 우주천문대는 날리기를 주제로 한 과학체험 행사를 김해 천문대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천체 관측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내일 하루 36개월에서 만 12세 방문객에게는 요금 5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